삼성과 형제들 사이의 4조 원대 상속재산 분쟁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했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가 삼남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재판부는 일부 주식은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났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나머지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했습니다. 지난해 이맹희 씨와 차녀 이수키 씨, 차남 고 이창희 씨의 유족은 선친이 생전의 제3자의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를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원고 측은 청구 금액은 삼성생명 주식 등을 비롯해 총 4조 800억 원에 달했습니다.